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시지 설탕 설탕 물 한입.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치즈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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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여기에 우유 아이스크림 다진 마늘. 파. 마늘.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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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한다. 따 라온, 소금, 고춧가루 미니닭시오 소금 계란 기름 계란 와 함께 볶아냅 리그 팝콜릿 할아버섯 해산물 받아들여진 파 오이 계란 설탕 계란 멸치 김치 설탕 계란 소금 홍고추 먹어진 식감 케첩 생강 잘 안놔면 파김치 2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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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3개 4개 1개 4개 양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여러가지 초콜릿 디저트를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브라우니 쿠키, 초코 모찌롤, 초콜릿 마카롱, 초코 웨하스, 티코 아이스크림, 끌레도르, 초코바, 초코 찰떡, 초코 케이크, 초코 과자, 몰티저스, 스모어 딥이에요. 여기 누텔라도 같이 먹어볼게요. 잘먹겠습니다. 디코 부터 먹어볼게요. 먼저 먹어볼게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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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어님 너무 맛있어요. 충격적으로 맛있어요. 원래 노래했어요. 두텔러. 닭다리 제가 만두 쿠키를 먹어볼게요. 제가 만두 쿠키를 먹어볼게요. 속은 촉촉해요. 초코은 짤떡. 크림이 들어있어요. 초코맛 카메. 초코맛 카메. 초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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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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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아 맛있어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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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뿅!